큰 난소 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난소 종양이 그래도 한 20cm 이상 난소 낭종 같은 치료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낭종이라는 것은 보통 액체가 차 있으니까 보통 20cm 정도 되면 많게는 3-4L 이상의 액체가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3-4L의 물이라고 하면 3-4kg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진상 배도 엄청나게 크고 이분도 체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혹은 제가 봤을 때 낭종보다는 난소에도 드물게는 살덩어리 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섬유종이라든지 아니면 이형종 중에 고형 성분이 많은 그런 혹이 아니었을까 그런 혹들이 이제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낭종은 기껏해야 이제 물의 무게인데 이런 살옥들은 정말 이제 살덩어리 근육덩어리와 같은 정도의 무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47kg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날씬한 여성의 어떤 몸무게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물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소 혹 때문에 살이 찌기보다는 이제 배가 나오는데 자기가 살이 찌는 걸로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지방 살이 아니라 난소가 커지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아랫배가 좀 빵빵해진다. 아랫배가 나오는 거 같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겠지만 혹시 자궁 난소의 혹이 아닌지 우리 병원에 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도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오고 난소에 이제 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10대 아니면 그 이하의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원인이죠. 난소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건데 다행히 오랫동안 커지기만 했지 이게 이제 악성 종양이어서 온몸에 퍼지는 그런 종양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가로세로 50cm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아마 이제 나이가 듬에 따라서 점점 커졌을 거고 보통 같으면 이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했을 텐데 이분은 정말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살이 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비만 여성들, 남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랫배가 나온다든지 빵빵한 느낌이 들면 그냥 살이 찌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혹시 자궁 난소에 혹은 아닌지 한번 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